사랑하게 됐어요 왜요? 사랑하는 데 이유가 있나요? 뭐야 그랬어 그랬어 그럼 이번에 내 말 이제 그만 좀 해요 해결하기 전까지는 뭘 생각하지 말아요 사랑이 죄지 뭐 내 집까지만 마십시다 안주도 많이 남았고 안주를 버릴 순 없죠 일종의 설렘 테스트랄까? 딱 가만히 있어 네 붕어빵, 잉어빵의 차이 뭐가 붕이고 뭐가 있냐 말도 안 되는 문화재 같은 것들도 있네요 해 희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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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멘